어디로 갈까? Oh, I don't know 어디든 가자 한 걸음 더 가슴이 떨려와 네, 안녕하세요! Cypher is here at our international airport today. If you want to depart for a contour, you need this ticket! 티켓 원하십니까? 지금 티켓 너무 찾고 있어요.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안되요. 네. 곡 속에 부탁드릴게요. Let's get it. Okay, so we can't bear without very many of them the code with the title song. Fame shows the beginning of our journey and the song itself is very refreshing. Refresh. Wonderful moves. I hope that everyone's going to like it. We can't wait to see clues all around the world. Stay tuned. Stay tuned. Then, can you sing a little bit of the song here for the fans? 살짝, 곡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5, 6, 7, Ready, 1, 2, 3, Let's chase the fame Can you sing it? Scream out my name Woo! Yay!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imple game where you can win the ticket. We prepared a simple OX quiz about our destination, Indonesia. Are you ready for the quiz cypher? Yeah! OX keys! When we give a question you can discuss your answer for 5 seconds and show us by making either a large O or X with your hands. 5초 동안 상의를 하시고 정답을 손으로 크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If you get just 3 out of 5 questions correct, you can get the ticket. 자, 3문제만 맞히시면 티켓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 3문제! 드릴 수 있어요. 3문제, 오케이. 3문제 쉽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Okay. 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Secret Airline의 크루, 지니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데뷔한 최초의 인도네시아 출신 걸그룹 멤버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출신 걸그룹 이두근지 아시나요? 그, 어, 같은 멤버 디타입니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B 선배님, B 대표님께서 신혼여행지로 가신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맞으면 O, X. 모두 될게요. 5, 4, 3, 2, 1 자, 정답은 지금 의견이 달리고 있는데 맞아요? 뭐야? 오, 맞습니다. 야, 발리 맞대요. 네, 발리 맞대요. 대표님, 대표님한테 어필하셨어요. 아, 똑똑해. 인도네시아 발리 알지. 자, 바로 세 번째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이거 맞추시면 티켓 드릴 수 있습니다. 오, 빨리 끝났는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이것은 열대 과일의 왕자라고 불리웁니다. 껍질의 형태는 단단한 가시로 단단한 가시로 덮여 있고 황색 과육의 단맛을 내는 이것은 망고다. 맞으면 O, X. 자, 5초 될게요. 5, 4, 3, 2, 1 자, 정답 들어주세요. 오, 맞습니다. 바로 X 두리안입니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해, 좋아해. 네, 저희 사실 틀리실 줄 알았는데 지금 맞춰가지고 시간이 남아요. 멤버분들 혹시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면 저희가 티켓을 더 프라이빗한 VIP 티켓을 드리도록 프라이빗 VIP 티켓. 네. 티켓 받아야 해. 개인기. 보여줘. 제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첫 방송, 첫 개인기. 대단한 걸 해야 해요. 오, 네. 그러면 제가 개인기를 우리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노래요? 무슨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오케이, 그럼 제가 주꾸박스로 다 불러드릴텐데 주꾸박스까지? 네. 불러줘. 랜덤 노래는 모르겠어요. 아, 네. 아, 네. 자,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빠바빨간 맛 끙끙해하니 오, 상큼해요. 오, 상큼해요. 엣지 엣지. 오, 엣지 엣지. 오, 엣지 엣지. 오, 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 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간 맛 좋아요. 이 노력에 일단 티켓을 티켓을 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이퍼분들과 함께 저희 체크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공항 진짜 오랜만이야. 공항 안 가신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갖고. 이제 해외 이런 게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사이퍼분들께서도 해외에 나갈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체크인을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보시면 오. 이게 엄청난 특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려한데요. 처음 오시잖아요. 네, 너무 화려해요.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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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